휘오 휘오 규리야 그거 규리가 만든거야? 아니 이거에서 만든건데? 이거 마사에서 했을때? 뭐 뭐? 오 그건 뭐야? 이거? 탁탁탁 규리가 해봐 규리야 그거 규리가 만든거야? 응 응 누가 도와준거지 이거 어디서 만든거야? 내가 끝이 됐을거야 아 진짜 규리야 또 다른거 소개해줘봐 립스틱 보여줘 짜잔 립스틱 짜잔 이거 뭐야? 반대로 반대로 보여줘야지 빠밤 하다 이렇게 하는거에요 분칠을 하는거에요? 또 립스틱 립스틱도 보여주세요 반대로 보여주세요 오 이쁘네요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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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뭔가요? 이거 이거 저걸로 이렇게 들려 산거에요 그리고 화장품 너무하네요 또 뭐 있어요? 또 뭐가 있나요? 짜잔 짜잔 향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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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수에요 아 이쁘네요 그렇다면 또 뭐가 있나요? 짜잔 짜잔 매니큐어가 있어요 매니큐어가 와 매니큐어 잘 만들었네요 봐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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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도 이렇게 빼도 있어요 매니큐어를 바를수가 있군요 네 그러면 그걸 다 한곳에 넣은 다음에 가방을 한번 보여주세요 봐봐요 짜잔 이것도 있어요 카드도 있어요 카드 봐봐요 오 너무 이쁜데요 너무 이쁘네요 가방을 보여주세요 가방을 쏴보세요 네 뜯어 이거? 이거? 짜잔 귀리야 그 무슨 백이야? 아니 귀리야 그 무슨 백이야? 그가? 귀걸이 귀걸이 백? 한번 가방 들어봐 귀이가 긴거 보여줘봐 이거 다 넣고 백이 이쁜데요 신상 백인가요? 오 거꾸로 든거 아니에요 귀리야 반대로 옆을 보여주세요 돌아보세요 오 샤넬의 백 와우 패션 모델 귀리야 어디가? 어딨지? 오면 이라고 하지? 옷인데 이제 안녕 귀리야 이제 안녕 해줘 이제 안녕 굿 굿 굿 굿